잊을 시절 사진이 없다는 고백 주인공. 거꾸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두드려 때리고 패고.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제 모습이 다 없어졌어요. 어머나. 내 사진, 어렸을 때 사진. 못 갖고 온 게 제일 지금 많이 되는 거죠. 저 텅 빈 화면을 다시 언니에서 한번 새롭게 채워줘보면 어떨까. 우리가 그 전문의잖아. 문현진 님은 과연 다시 언니가 될 수 있을지. 다시 언니로 리턴.